지금 나오는 가수는 제가 작곡을 하고 박성원 작곡가님 아시죠? KBS 전국노래장에 뚱뚱뚱 하시는 분 이분이 작사를 했어요 당신은 불량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여 보시고 앞으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랍시 마세요 나 옥시아 예수 자는 게 오지게 도둑자 바로 고 다가간 당신에 다가간 당신에 그녀루와도 없어집니다 영국을 사랑이더라 그녀루가 말랬던가 대정하게 가버리리나 불타는 가슴을 달달이 지져나도 떠나간 당신은 떠나간 당신은 당신에게 그야말들 여러분 교통하세요 교통도 고통하시면 한국의 박수 하나 남자로 그녀루와 사랑을 안 할 때가 안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은 대로 이 빛자리 흔들리거나 안기들 사랑한다 벗어 공감하려 돌아온다 대천막에 가버려 보지만 불타는 가슴을 갈기라 잊지 않아도 떠나간 당신은 떠나간 당신은 당신은 나 아닌가 떠나간 당신은 당신은 나 아닌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